다르다 해결 어떤 곳에서 게지 уда 크 정확한 곳 postal 나는 부끄 screens 빛나 들어드릴께 하 에해 저 아이리사 theme 이러면서 꼬셔지고 그거 하는거 아냐? 잡아먹는거 소울은 잠깐 좋죠 서로 흥분해봅시다 es sime you 으헣! 저.. 아하하하하! 무쇽하지 마! 근데 저희도.. 아! 그럼! 다시 해볼게요~!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ang 대화만하고.. 내용이 변하지 않는데? 아니 그림이.. 여하튼 지뢰끼리 놀다가 이유를 부르는데 대답이 없다라고 저쪽에서 놀고 있죠 으으으으 으으으으 두 aparece 흐으으으으으 주 인공 주 인공 몽창하게 자기 소리내가지고 목소리가 뒤집어지는데 healthcare ㄴㅆ ㄴㅆ 그논 ㄴㅆ 좋은 곳으로 가자꾸나 뭐.. 리 리얏 ㄲㄹㅂ ㄹㄹㅇ 크흐 아 takiego 아니요 아이리가 이간질 태열 이 간식 여튼 이전에 물귀한테 친근하게 하더니 내분을 유도하는군요 이거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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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입니다 으 마시는거 조금 아르바이트 다시 아르바이트 아 일로 우리 우리 파랑 안 응 We 너 私の名はカルボ そう あの男 イオは危険だ カルボすらね 彼には秘密がある イオは君にとっては幼い 彼と一緒に イオが危険なんてそんなことないわ イオのおかげで私たちは 負のエネルギーに似たボンナーか さあ だが 逆に考えていて おかしいとは思わないか それ もしかして 負のエネルギー そして 彼が 彼が 彼の抱えていた闇が 負の 私だって 本当は暴力になる それは 彼ら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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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私とリリアの時間を 邪魔しに来たのか リリア あ 彼らが あ 彼らが あ 彼らが 아 이거 어떻게 잡아냈지? 물이 무난하겠는데 물로 그냥 쓰러져 오 아 엄청 아프다 마방이 좀 약하다 리라가 슬픔으로 최대한 당일 예 기도 지금 잠시 어... 어...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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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름 정해보비랍시고 별 달고 있거든요? 그래가지고 좀 더 세요 ㅋ 으음... 으아... 으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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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걀이 물이었던가... 빵이었던가... 물어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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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힐 해야되는데 맞어 아 이런 미쳤나다 왜 힐 안하고 어 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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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문어 정우씨 많이 주는 문어예요 이런 문어다 이거 도망만 안가오는데 안가지? 도망 한번 도망 안가는거 같더라구요 이거 뭐앞에나 누굴라 아 아 그냥 뵐걸 피웠어 중간에 도망가기도 하는구나 젠장 몰랐네 어? 있다 잠시만 만만의 준비 이 정도면 되나? 누구냐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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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위 Squad 한방해 구구구구구 구구구가 많은 최고 gentlemen인가보다 레드리스 이상 안 올라가나dz Fucking Gentleman 실패해도... 재도전하면 돼 진짜 위험하다 대사까지 위험해 진짜 말 그대로 다행히 빨리 끝나네요 오 벤시로 리저렉션 배웠다 벤시꺼는 완전 리저렉션이라고 해가지고 HP 만따같이 채워주는데 SP 소모가 엄청 크고 64 더 Himself로 지킬 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난isi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버적으로 줄인다 ор features 아니면 아주키스ān으되어 맞아요 강화전ierte 에이터... 응 아마나니 테クニカルな手つきだったの... 테クニカル... それなら... 何をするって... さっきは... 君にも俺たちを手伝って欲しいんだって... そんな... でも... 絶対ある! 아? 응? いや... 光って... ボク10が櫻 Spanish あ kum。 フゥレベルは最高!!! 30ず斤cio taught Art Caesar ヒェルル… すそこにヒレがないです フゥレがないかちょっと無いですね ビク reckon ビクリモンゴ continuaルア何頼拒情 フゥレなさつある? こんじゃない DD ナプゼロ… ビクルディラ巨ショット 利谷フ họー ひー これは… 음... 으흠... 흐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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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튼... 뭔가 옷을 바꿔가지고... 다른 속성을 끼워야지 뭐... 힐러 계열로 가면 좋고... 좋을 것 같은데... 물론 벤씨가 좀 고성능이긴 한데... 크... 벤씨는 다 배웠네요 이제... 이 파티가... 어... 꽤 완벽해가지고... 손 댈 게 별로 없다... 어? 뭐야 이거... 그냥 문이구나... nem기... 레흠 이벤트... 아... 또 나오는데요... 흐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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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イオに会いとって、会いとって。来ちゃった。 俺は、本当に会いたくなかった。 そんなに固くならずとも。固くするのは、一部だけにしていただきたいでありんすな。 ちょう! わらわとそなたの中でござんしょ。 イオが!? ニブチンかつヘタルなのに!? それ、イオにダメージいくよ! な、なるほど。 二人がギクシャクしておったのは、この女のせいであったか。 いったでござんしょ? きょう、さあ。 不潔。 あ、不潔。 ふぼ、そっか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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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ふぼ? 하지만.. 4단계의 최신 부분을 기다릴게요! 그리고.. 와라와라가 2호를 받을게요! 무안 회복이라는 건 참 좋아요 얘네 색깔이 그리는데? 2번 열혈 드래곤은 얻었다 이것도 이것도 천쪼가린 뎁쇼 드래곤 거겠지 뭐 드래곤에 적혀있네 대놓고 조만간 드래곤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예감이 들어 스킬 스킬 막 쓰자 그냥 결국 포인트가 코앞인데 먼저 시시메 시시메 총 다리 những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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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もうしてください 力だ もう いくわよ 行くぞ これで決めるぞ 無理 んですか うん 理由 うん 見ますか うん それは う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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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짓거 뭐 헉! 220m 우왕 하! 흐흐흥! 우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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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저도 슬슬 졸리기 시작하네요 지금 약간 꼬박했는데 방금 에잇! 2600 으응 으으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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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해에 탐험합시다 오늘 동료를 많이 만든 것 같은데 3명, 3명과 4명인가 4명이지, 딥피카파면은? 올래? 얘가 왜 이벤트가 있어 4명 아닌가? 더 되나? 4명 맞나? 맞다 대화로 치밀떡 어디까지 올라가나 대화를 해봅시다 얘는 한벌도 없어요 가만히 붙이는 거 음... 뭐하는거야? 아, 미안해! 기조가 필요한... 그... 음... 한벌도 없으니 뭘 해줄 수가 없다 이것도 없지 않나? 아... 흠... 음... 뭐... 오 헤아 소스 고고가 워리 마시다라 메이드 속성 자 여튼 천조관 해 놓을 게 없네 포인트는 내가 쌓아 놓을게요 오 이정도까지 하자 오늘은 많이 했다 내일 쟁다 하려는 일시 자야지 자 그럼 내일 젤다 예전 서류를 봅시다 여러분 시청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랩이었습니다 자 그럼 내일 젤다 예전 서류를 봅시다